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 이동하는 현상은 왜 있고, 그리고 그 이동하는 현상, 국채 보유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은 또 미국 경제나 실물 경제 혹은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해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투자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중국의 미국채 투자 잔액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 7,800억 달러 수준이죠. 중국의 미국채 보유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 3년간. 근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6월 정도 이 지점과 비교했을 때 한 26.5%나 감소했습니다. 쭉 감소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잔액은 계속 증가하죠.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는 움직임으로 가는데 중국은 줄이고 있다. 그러면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있겠죠. 그 외환 보유액에서 보시면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세요. 최근 3년 동안 여기 점선부터 최근 3년 동안 외환 보유액이 대략 한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채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는 약 이 기간 31.7% 수준에서 22.6%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여러분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외환 보유액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제 채널에서 외환 보유액의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한 외환 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깊죠. 왜냐하면 IMF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단기 외채를 갚을 능력을 상실했었고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던 그럼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IMF로부터 경제주권을 잠깐 놓치는 통제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외환 보유액의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은요 그냥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한 나라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많은 외환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채권의 양 총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액이 없을 경우 대외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니까 외환 위기에 직면한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철저하게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통화 당국의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외환 보유액 보시면 외환 보유액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주로 달러의 형태든 다른 나라 통화의 형태든 아니면 금의 형태든 쉽게 말하면 외환 창고에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름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그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주로 리저브 커런시 달러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NY 형태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여러가지 형태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비중 중에 하나가 금의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외환 보유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을 그렇게 민감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고요 특히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가질 만큼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외환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아주 극히 일부가 보시는 것처럼 IMF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인출권이 있고요 금의 형태로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러면 아마도 달러 약세화가 진전될 거야 하면서 달러를 매도하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화가 나옵니다 그럼 달러 약세화가 나오면 달러가 아닌 나머지 통화를 나머지 외화 자선이 있죠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달러 약세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좀 늘어나는 최근 두 달 동안 그런 현상도 일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채권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외환 보유액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정부가 중국이 인민은행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달러의 형태로 갖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배경은 무엇이냐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정치적 요인이겠죠 그 경제적 요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 배경을 봐야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이런 행보가 일어날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중국 외환 보유액의 통화별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달러화 비중 달러화 비중이 65%였어요 근데 약 15년 동안 52%로 감소합니다 반면 유로화의 형태로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비중은 25%에서 28%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통화가 있겠죠 기타 통화도 10%에서 19%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를 줄이고 다른 통화를 늘리고 있다 인민은행이 고유 외환을 바변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년 이상 이런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환차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달러화의 형태로만 갖고 있다 보면 환차선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보유 통화별 비중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제적 요인이죠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을 보시면 미국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채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는 늘어요? 금비중은 늘어나요 금비중이 2015년 약 1.7% 수준 이 우측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금은 여기 우라고 쓰여 있죠? 우측 그래프 1.7%에서 24년 7월 기준 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죠 미국채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오히려 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좀 여러분 복잡하실 수 있겠는데 자 환율과 외환 보유액을 잠깐 비교해서 보십시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날 때 달러 위환화 환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때 환율이 상승하죠 환율 절하 시에는 외환 보유액을 축소하는 과정이고 환율이 안정적이다 환율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축소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위환화의 절하 압력이 굉장히 많이 지속됐었죠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죠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니까 위환화 절하 압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든가 외환시장 안정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장 개입의 조치를 계속 단행했고 그래서 당연히 환금성이 미국채가 환금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금성이 좋은 미국채를 우선 매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작동해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해왔던 것이다 경제적 요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요인은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정치적 요인은 가소 구조적인 현상이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보시면요 중국의 연도별 미국채 보유 잔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근데 유독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이 감소하는 이 구간이 보면 대규모 자본 유출 구간이에요 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될 때 트럼프 때 기억하시죠 트럼프 당선되고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평균 관세를 끌어올리고 그럴 때 미중 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채 매각하는 겁니다 또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22년 2월이죠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을 이렇게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계속 그 이후에 계속 감소시켰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포인트들은 정치적인 이유 특히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국이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견제를 했죠 정말 전방위로 견제를 확대시켰죠 특히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소위 자산을 동결시킨다든가 금융 제재 위협이 실제 현실화됐었고 그러니까 미국채 보유 잔액을 축소시키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러우 전쟁 발발 직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데 경제 제재 중에 하나가 러시아 주요 은행의 스위프트망 접근 배제 접근 제한 이 2월 이에 있었어요 22년 2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다든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든가 이런 전방위적으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경제 안보를 챙겨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경계감이 고조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미 국채 보유액을 축소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때 중국의 위화나 무역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기축통화국 달러화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좀 실질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유 그런 움직임도 같이 가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안되겠다 중국도 위화나 국제화를 해야겠다 위화나 국제화를 추진해서 어쨌든 미국 패권에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고 더군다나 러우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역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더 위화나 비중을 늘렸죠 브릭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브릭스 국가들끼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이런 주요국들끼리는 우리끼리는 위화나로도 결제하고 우리 브라질 해할화로도 결제하자 왜 달러화로 결제하냐 어쨌든 무역결제 통화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어쨌든 국제화를 추진하고 달러에 대한 견제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요인도 같이 맞물리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제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그럴 것인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 두 가지 요인이 두 가지 요인이 향후에도 상존하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그렇게 해나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향후 전망과 또 그것에 따른 영향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전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중국도요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최근 한 앞에 말씀드렸던 3년 동안 중국이 금 보유량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급격히 증가시켰잖아요 5%까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유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세요 금 보유량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바로 이겁니다 GDP 대비 비중은 여전히 주유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유 외환의 다변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는 금 보유를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고 또 개인들의 금 선호 현상도 물론 있고요 더군다나 지정학적 불안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레벨업 되는 과정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은 거죠 그런 현상 속에서 아무래도 미 국채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리차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앤케리 청산하고 좀 비교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22, 23, 24년 동안 급격히 벌어지면서 왜냐하면 22, 23, 24년 3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미국은 5.5%까지 올라갑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비교해 보면 고작 2% 포인트인데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5.5%가 넘었던 거예요 5.5% 5.5% 포인트가 넘었던 거예요 얼마나 격차가 넘어 근데 이때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추진하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추진하니까 금리 격차가 축소될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동안에 앤케리 트레이드가 발생했는데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앤케리 청산 절차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지금 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의 일단 시중금리 국채금리 차이를 가지고 본다면 미국은 어쨌든 금리를 3.5%를 향해 인하해 나갈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시중금리는 대략 한 2%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국채금리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매우 완만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돼요 축소되죠 근데 이제 미중금리 격차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미금리 격차니까 중미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격차죠 마이너스 그죠 중국 금리에서 미국 금리를 빼면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폭이 영에 가깝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이에요 축소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조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달러 약세화가 나타날 수 있고 미국채의 신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데 굳이 여타 그런 자산 보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자산에 대한 보유 가능성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유인은 중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돈의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일지라도 더 매력적인 보유자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자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앞으로 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국채 순발행 규모가 보시면 위기 때 급격히 늘고 팬데믹 때 엄청나게 늘렸죠 근데 23년 이 순발행 규모가 대략 한 2조 달러 2조 4천억 달러 입니다 팬데믹 이때를 제외하고 나면 역대 최대치로 미국 미국이 국채를 최대치로 발행한 거였어요 20년을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어때요 계속 쌓이죠 잔액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물량 부담이 누적된 거예요 미국이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살림살이 하고 경기부양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미국채 투자수요는 당연히 핵심 주체가 누구예요 연준인데 연준도 보유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유인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 입장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도 같이 굳이 보유해야 되나 동반 보유 규모 축소를 가져가게 될 경우 당연히 그 효과가 화금력이 클 수 있겠죠 마치 앤캐리 청산처럼요 실제로 보시면 미국 연준의 보유 비중 미국채 보유 비중이 이미 이미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서 22년부터 26.4% 수준이었다가 이게 24년 현재 한 16%로 감소했거든요 이런 현상을 놓고 스위스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미국 국채와 국방비 수준을 상회하는 이런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시한폭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까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미국 국채 발행량은 많아졌고 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발행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중국이 보유 국채 보유량을 축소해 나갈 때 성당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25년 경제를 보실 때 중국의 국채 보유 축소 수순 그리고 앤케리 청산 수순 그런 것들을 가늠하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녹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전망서 여러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발매가 되고요 지금 예약 발매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9월 28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북콘서트 열고자 하고요 한 분 한 분께 사인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25년 경제를 한 2시간 정도 축약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함께 가져부심 어떨까 고정 댓글로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로 북콘서트 참가 신청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와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